자, 그러면 라면 끓여 먹읍시다. 우와, 대박. 자, 거품 준 것들. 반짝을 넣어요? 라면 스프 안 넣고 끓이려고. 국물이 너무 좋아서. 라면 준비, 류. 네. 얼큰한 거 맛있겠다. 푸르륵딱딱 푸르륵딱딱. 맛좋은 라면. 탁 탁! 맛좋은 라면! 맛좋은 라면은 어디다 끓여. 유동탄에 끓여야 제 맛이 나네. 꼬불꼬불꼬불꼬불 맛좋은 라면. 푸르륵딱딱 푸르륵딱딱. 자, 밥 먹읍시다. 자, 이리 오세요. 푸르륵딱딱. 푸르륵딱딱. 푸르륵딱. 밥좋은 라면은 어디다 끓여. 푸르륵딱. 자, 맛있게 드세요. 잘하면서 반드 끓였어요. 아, 맛있게 드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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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물이 너무 맛있어 바다에 먹는 라면 이렇게 맛있었어? 맞다 소연에서 나오는 온갖 좋은 햄을 다 넣고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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